에헤헤에헤헤에헤헤 조두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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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조두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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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형! 이거 두부부터 먹어야 돼, 두부로. 이리 오자! 죽어있어! 죽어있어요. 야, 일단 하나 알아보자. 그래, 그래. 야, 기레기 쩡이자. 어? 에이, 내 그 소리 오늘까지만 참아준다. 에이! 야, 방수! 야, 보고 싶었다. 나도 없으면 얼떨하냐. 너 진짜 나한테 좀 잘해놔줘. 아이, 그래, 알았어. 미안해. 에이! 나 지금 세상에서 두 번째 훌륭한 변호사를 안고 있다. 첫 번째는 아저씨고요. 아, 내가 어떻게 해? 그걸 내가 데이브로 얘기해. 어때요? 야, 크리스마스냐, 지금? 어? 축제지 뭐! 나 뒤돌아봐. 이게 나지. 이거 왜 없어? 이거 돈 많이 들었어. 그래, 이거 야매로 했지? 아니, 아니, 아니. 자, 빵 갖다 나오신 우리 동네 변호사 조두로 형님을 위해서 두부로 쫙 깔았다, 그냥. 우와. 두부전걸, 손두부, 두부 부침, 제역 두부. 아, 향후 1년간은 두부 생각 절대 안 날걸? 이거 완전 두부두부하다, 어? 두부두부 두부. 두부두부. 두부두부. 야, 먹자, 먹자. 그래, 그래. 아, 잠시만. 뭐야, 이거? 왜? 아, 인간 참 끝까지 분위기 깨네. 꽁지에 불 붙은 거죠. 변호인으로서 받지 마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. 꽁지에 불이 어떻게 붙었나 한번 보고 싶은데 나는? 에이, 심술. 여보세요. 덕분에 고생 직사기하다가 자유의 몸이 된 조두로입니다. 만납시다. 뭐, 내 지금 우리 바쁜데? 파티가 아니라. 와인 하나 들고 가면 되지 않아. 아, 장난하나. 에이, 에이. 100명인데.